여기 맞나요? 아잇! 제길! 멘트를 실수했어요. 몰라? 프란시스 드레이크의 트레일을 찾으려면 이정도로 돌아가야 할거에요 아, 그래서 이게 새로운 포인트에요 다가와요. 이 지역이 3,000년 전에 빨리 가 원래 이 앞에 쯤이었던 것 같은데 저기 탑을 가야 되죠, 저거 쇼 앞에 그 탑을 가야되죠? 그 지역이 시작된 곳이라서 그쪽으로 돌아가야 할거에요 쉐리님 젊었을 때 인기 많았을 것 같다고? 당연하지 내가 학창시절에 별명이 네버엔딩스토리였어요 여자들만 앞에 있으면 말이 끊이질 않아가지고 원래 여자애들은 유머있는 남자를 좋아하지요 그래서 엠티같은거 가면은 밤새도록 앉혀놓고 얘기를 해 일곱난장이가 어쨌는데 거기서 로빈 옷이 튀어나와가지고 막 막 그런얘기 해주면 애들 신기해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듣고 있는거지 그냥 밤새도록 아, 이렇게 할아버지 길을 막고 그러신대 인기 좋은거랑 별로 관계가 없다고? 참, 니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긴데 정말입니다 그냥 조용히 있는 조용히 있는 사람보단 말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여자는 잘생긴다고 되는게 아니야 나이가 든 다음에 그게 안통할 순 있어도 나이가 든 다음에 그게 안통할 순 있어도 그냥 성향을 보죠 보통 음 열어 잠겼어? 그럼 나 일할 시간이군요 일할 시간이야 일할 시간이야 어? 나? 어? 어? 열어 주네? 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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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크란 오케이, 여기 아, 좋네 더 이상 네, 여기 안쪽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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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들이 있잖아 그럼 나갈때도 짜증나고? 들어갈때도 짜증나고? 아주 그냥 나갈때 제일 짜증나 나갈때 오고 있는데? 들어가는 다른 길을 찾아야겠구나 일할 시간이구나 헤이, 여기. 다른 길을 찾아야겠구나 자, 이리 올라갑시다 할배가 문제지 뭘 아니, 여자들은 공감을 못하지 왜냐면 남자들은 변기가 있잖아 아니, 소변기가 있잖아 소변기가 있잖아 괜찮아, 아무것도 없지 이쪽이군요 흠흠 예, 여기가 올해는 엄마, 아빠한테 요실금 팬티라도 하나 사드려야되나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저 비행기가 타고 갔던 비행기인가? 사막으로 그 자식이다 그 자식이다 찰리한테 이상한 짓거리 했던 놈 잠시, 뭐? 그 자식이다 그 자식이다 찰리한테 이상한 짓거리 했던 놈 잠시만, 뭐? 찰리? 그 자식이다 네, 시간이 없네 셀드가 다 설명할 수 있어 잠시만요 그 자식이다 저거 몰래 따라가는 거지 점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엄청난 점프력 내가 먼저 와버렸어 내가 먼저 와버렸어 어디 갔어요? 어, 저기 있다 저기로 들어갔네 넌 내, telling 나라, 넌 내, 둘, 셋 남라, 넌 내, 둘, 셋 맞지? 헉! 뒤통수에 눈 달렸나? 아, 나 진짜 놀랐어 공포게임 할때도 안 놀랐는데 붙어보자 미스터 앤더슨 공포게임 놔 어딜 때릴라고 야 인마 또 있어? 줄줄이 사탕으로 오네 맨손격투해 강자 일로와 혼자, 혼자 오버하시네? 아 오! 뚱땡이! 삼형제 얘는 벌써 네번째야 피하고 피하고 한 열두대 정도 때려야돼요 뒤에서 구경만 하는거 봐 저거 와아 진짜 동료가 당하고 있는데 야 인마 그러니까 니가 인마 승진을 못하는거야 사회성이 없어 얘가 왜왜왜왜 왜왜왜 아니 야잇 야잇 잠깐만 얘 얘 얘 얘 얘 봐 얘는 승진할 수 있어 그래 저렇게 대신 먼저 죽지 심심한데 님 펜가이 고맙습니다 아 뭐 또 있어? 한두 놈이 아니네 어디 깔맞춤으로 옷을 다 입어가지고 10% DC 받았나 빨리 빨리 아니 쟤네들은 보고 있었으면서 또 안 도와준 거야? 아 진짜 여기 빨리 빨리 여기 이제 여기 여기 그래서 저건 뺏어왔네 여기 누군가가 누군가가? 이 놈이? 그리고 차라리의 모든 게 이 놈이 뭐지? 이 놈이 우리와 함께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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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내버려 두고 화장실에 가서 똥을 놓고 와 한 5분정도 그럼 괜찮을꺼야 그래 정말 안 나와도 싸고 와 짜내서 아 이거? 여기 썰리 이거 봐 뺏어여 뺏어여 어디가? 우리의 secret entrance에 우리의 secret entrance에 우리 여자야 엘레나 엘레나 키가 저렇게 작았었나? 1,2탄에서 저렇게 안 작았던 것 같은데 머리 하나 차이나네 네 네 정말 이 놈이 왜 저런 놈이 왜 저런 놈이 그 놈이 왜 저런 놈이 엘레나 키가 저렇게 작았었나? 1,2탄에서 저렇게 안 작았던 것 같은데 머리 하나 차이나네 네 남자들이 좋아하는 머리 스타일이죠 저런 거 똥머리 봐봐 봐봐 마지막으로 알았다 그리고 저처럼 그 이 이 이 이 이 이 여기 여기 글래머러스 봐봐 봐봐 너 내가 이 모든 걸 좋아해 아니 아니 아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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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 아 오케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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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갖고 왔지? 뭘 갖고 왔지? 샷건? 샷건? 야 무기 구하기 쉽네 내 건 그 뭐? 두개가 있었는데 아 잘 그래 그냥 내 손 좀 잘 잘 잘 잘 잘 잘 잘 귀여워 뭐? 그래서 잘 알겠습니까? 헤이 여러분 왜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다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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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있는지 내려가는 길이 있네 그냥 떨어지면 죽어요 높이를 봐 무릎 뚫고 무릎뼈 튀어나오겠다 이 정도 잘못 떨어지면 잘못 떨어지면 다 여기도 퍼즐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여기 뭐 밟는게 있고 여기다 물 채우는 거였나? 여기다 물 채우는 거였나? 어 잠깐 여기다 물 채우는 거였나? 어 잠깐 손을 넣어봐 어 으악 으악 다 손을 넣는 거야 다 손을 넣는 거야 아니 얘기하다보면 이제 방법 알려줘요 지금 뭐 이렇게 한다고 뭔가 되는 줄 알았는데 책을 봐라 책을 어 지갑 끈 애잖아 자 여기 이걸 보면 보니? 是 같은 기둥 그렇지 irregular 가벼운 게 중요해 바로 정확히 고등학교를 찾게 심각해 뭐라고 해야 돼 어디쯤일까요? 이건 아니겠지? 아니야, 저기 앞에 더 있어야 돼 바닥 동그라미 동그란 걸 찾아봐 동그란 거 이건가? 아니, 이거 아니야 동그란 거 이거는 반달이고 여기다 이거잖아 방금 소리가 났어 그치? 근데 이거 아닌 거 같은데 힌트 어, 저기 뭐 있나 본데 칼패 있는데로 여기 뭐라고 써있대 사이퍼디스크를 사용하려면 이거 아, 이거 다리의 길을 밝힌다 다리의 길을 밝힌다 뭐? 너 걱정하지마 이거는 푸는데 별 그거 없는 거고 여기서 어딜까 아니면 다리 면허 할까 이 달? 여기 달이 있었는데 그래 내가 여기 서있으면 그래 달의 지금 빨간색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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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으로 서 자, 동시에 하는 거야 하나 둘 시작 오케이, 근데 너가 잘못된다 그래, 내가 좀 좋아해 네데드 항상 사용해 그냥 해 하나 둘 셋 뭐지 맞다구요 열렸어요 네 정말 놀랍다 고대 놀러진 역시 어? 잠깐만 이 새끼 대급박이 날 따라온다 당연히 정말 쉽지 않나 정말 정말 그리고 그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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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따라오잖아 착시 아니야 아 음각으로 파면 저렇게 보인다고? 아 안으로 파져 있구나 그러네 어 착시 맞네요 흐흐흐흐 나는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안쪽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파는 거야 그래 저렇게 보이네요 신기하다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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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 어디로 갈지 고르거라 왼쪽 로 갈려 했으나 생각해보니까 제가 오른손잡이군요 음 오케이 그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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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어떤 한사람이 한사람을 창으로 찌르려고 하고 있네요 요거를 뭐 맞춰야 되나봐 어? 어? 뭐야 이거 맞지? 저거를 이렇게 봐가지고 맞추는 것 같은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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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여기 뭐 돌리는 게 있나 이거 뭐지 여기 뭐 돌리는 게 있나 이거 뭐지 이걸로 보는 거야 그래 이 만원경 같은 걸로 그래서 그림자로 그 그림을 만드는 것 같은데 오구 네 오구 여기 아니야 왜이래? 왜이래? 그 작업이 안 나왔네 자 어딜 찍어야 될까 이게 합쳐지는게 있을거야 분명히 갖다대다보면 약간 이거 짜증날수도 있겠는데 일단 창을 찾아보자 창 창이 어디있지 창이 요거잖아 창이 요거잖아 창이 이거고 창이 저거니까 너무 멀리있는데 창이 창이 또 딴 창은 없나? 창은 저거 하나뿐이네 아 여기 하나있다 아 이거다 아 바로 찾았어 아 윤수리 남편님 생각해 고맙습니다 물이 들어오지 됐다 봤어? 너는 걱정이었어 자 이쪽거는 문 열었고 이제 또 왼쪽도 가야될거 같애 어 이거 하나만 지금 열렸죠 하나는 가로막고 있고 이건 또 뭘까요 이건 또 뭘까요 돌려봐 일단 무턱대고 아 톱니 톱니 톱니를 구멍에 맞게 네 꼽아봅시다 이거 좀 작은건데 아이씨 안맞을거 같은데 안맞아 안맞아 이걸 내려놓고 일단 큰거 큰게 세개가 필요한데 지금 큰게 세개가 필요한데 지금 근데 이거 보면은 여기에 뭔가 규칙이 있어 이거 물방울 모양 이건 점 네개 적 십자 규칙같은게 있어요 한번 보자 여긴 안나오는거 같은데 이건 그냥 때려 맞춰야되나봐요 자 여기다 일단 다 모아놓고 어디다 또 나올지 몰라 이 톱니가 지금 남잖아 생각보다 자 이건 왜 들어 톱니가 더 있을거야 어딘가에 어우 큰거있다 오케이 뭐지 에헝 저 위에 하나 있군요 그럼 딱 됐어 딱 됐어 딱 됐어 딱 됐어 딱 됐어 저것만 주워오면 돼 자 저기를 올라갈 방법 어딘가에 타고 올라갈 곳이 분명히 표시가 되어있을거에요 이거 작은거지 그리고 여기 있네 반대로 점프 하나 둘 셋 어? 원래 이런 차양막이 있었나? 에헤! 이 스크린은 이미지를 보여줄게 어 어 오케이 하나는 하나는 너머는 둘은 어 아 아 기호를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시켜야 된다는 의미군요 그럼 내가 꼽은게 잘못한거야 일단 내가 꼽은건 잘못됐어요 일단 요거 가지고 크로스로 꼽으면 되는거 아냐? 그쵸? 크로스로 꼽으면 돼 이거 여기다 꼽아주고 이건 맞고 요거를 뽑아가지고 잠깐만 여기다가 십자가를 꼽으면 되지 아 이거 말고 옆에꺼 여기다가 십자가를 꽂아주면 됐어 하하 됐다 죽은데 끝 열려라! 어 바닥 조심해 이런덴 바닥 조심해야돼 느낌이 불길해 막 입에서 불 나올지도 몰라 조상님은 조상님은 여기까지만 오고 그 이상은 못했단 얘기인가? 이곳은 불을 붙여야 하는데 불을 붙여야 하는데 아, 불을 붙여야 하는데 불을 붙여야 하는데 불을 붙여야 하는데 그 이상으로 이곳은 그 이상으로 이런덴가 그 이상으로 별자리를 따라서 가는건가? 6분이요? 무드등? 아니 천정에 저런거 있으면 잠이 잘 와? 정신사나? 야광 붙여놓고 어차피 눈감은 안보이는거 눈뜨고 자는것도 아닌데 명량해 보인대 설마 또 거미? 아 진짜 이 거미는 어제부터 계속 괴롭히네 예잇 엘레나는 잡아먹어도 돼 나랑 요즘 사이 안좋아 빨리와 우와 겁나 많네 빨리와요 빨리와요 빨리와 나한테만 오잖아 이것들 나한테 뭐 묻었나?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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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가 길을 트겠소 오늘 저녁은 거미 다리구이요 못먹어봤으면 말을 말아 분명히 이 세상 어딘가에 거미를 먹는 나라도 있을거야 자 빨리와요 이거 엽시다 아니 그냥 밑으로 나가면 되잖아 야 아 나 진짜 아니 왜 빨리 빨리와